지금 이장님 댁에 논우렁이 왔다 그래가지고 가지러 가요 친환경으로 봉사 짓는 거라서 군에서 우렁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라치 일찍 부를 거예요 여름 밤 냄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집이 좋은 이장님 댁입니다 제일 멋지게 지어놨어요 안녕하세요 그룹아 갖고 와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그룹아 갖고 가야 되죠 어두워서 안 보여요 보관은 어떻게 그냥 놔도 됩니까 밤에 제가 물을 조각하고 왔으니깐 어두워서 다 같이 일찍 부를 거니깐 되네 이 새끼 얼굴이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? 그냥 이렇게 쎄있덩 4개 4개 4개입니까? 그거 굴고 와 가져와야겠다 자 동네 분들 한 분 두 분 다 오시네요 저 그냥 맨손으로 왔다가 지금 전동이동이 가지고 왔어요 다 실었어요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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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들어올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에 받은 꼴부리 농고등을 지금 롱에 뿌리려고 나왔거든요 지금 농고등 새끼들이에요 애들이 롱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잡초나 이런 것들 잡아먹죠 그래서 친환경으로 그 농사를 치울 수가 있어요 좀 더 배려하더라고요 흐음 이거 어르신 구내서 지원한 거예요 흐음 흐음 하음 하음 이게 무슨 구내서 지원한 거예요 하음 흐음 아침 일찍 부터 고생이 많아요. 자 이제 배런론으로 이동합니다.